네, 보도국입니다. 국회는 법을 만들고 지방의회에서는 이 상위법의 근거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약속인 조례를 만듭니다. 군포시의회도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 조례를 제정해 최근 공표했는데요. 그런데 군포시가 이 조례의 공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하지만 군포시의회는 군포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 공표를 강행했는데요. 시와 시의회 간의 격한 갈등의 원인이 된 이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취재 중입니다. 전 국민이 이 추운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. 여기에 서울시가 버스요금도 인상키로 하면서 경기지역 버스요금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도민들이 걱정도 적지 않은데요.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역 버스요금을 동결하고 난방비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지사의 난방비 지원과 버스요금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. 실외에 이어 지난달 말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는 등 최근 코로나 방역이 대폭 완화됐습니다. 그러자 외국 여행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 민원실로 몰리고 있다는데요. 수원시 여권 민원실의 여권 발급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. 이 소식도 오늘 저녁 7시 BTV 뉴스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방송 BTV 뉴스는 오직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주민 여러분의 당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시청 바랍니다.